이거는 인재고 행정참사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이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안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에 올 것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시간 빼주고요. 이 앞에 연단에 오시죠.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서울청장에서도 이 답변할 때 만석을 제가 가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112 신고에서 6시 반부터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 2차, 3차 다 들어왔어요.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어요.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거 접수가 들어온 이후에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10시 36분, 8시 36분. 유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이거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네,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가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좀 와줘야 되겠다. 공동 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 서울청장,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 책임자는 우리 김강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 돼요.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을 잇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어요. 이 병력들에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면 이 사태를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작... 동의하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1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에 있는 다산콜센터 119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 측에서 의해서 상황으로 지인 측에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하고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아니, 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 체계 갖고 지위 체계가 있잖아요. 상황실에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보고 체계는 맞습니다. 그래,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네. 자치경찰이 시민의 질서와 안면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거에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네. 뭐 하셨어요?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네, 법률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 다음이 2부 시장이죠? 네? 2부 시장 맞습니까? 네, 1부 시장, 2부 시장. 그다음에 소방단은 정무부 시장이 맞습니까? 소방 쪽은?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 시장에. 지금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뭐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지시하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1부 시장한테 각별히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1부 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아산콜센터에서 이미 점수가 맺으면 물고하고 서울시에서 한 팩캠가 왜는 없지 않아요? 아산콜센터에 먼저 압사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 김경 위원님. 다시 위원장님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하실 분들 마스크를 제거하시고 또 답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시장님 충분히 답변 되었습니까?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인성렬의 진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유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